비행기 영언니 누나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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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? 진짜 하지났다는게 아니지? 어! 어! 엄마! 여기 자에 앉아서 먹고싶었는데 요즘 저렇게마다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요즘 바다가 아프대 맞아 여기 쓰레기 진짜 많이 버렸대 응 그래서 지구가 아픈거야 막 비행기는 왜 안오는거지? 막 비행기도 없어 우와! 지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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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지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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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? 성민유치원 갔다왔잖아 성냥이는 지금 축제중이야 나 그래? 어! 한순대첩이라고 축제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저렇게 깃발을 한거구나 맞아 축제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거야 그래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 그래? 응 오늘 정말 신나 비행기가 쇼하는거 보러 갈거야 그래? 그게 바로 에어쇼야 에어쇼? 응 에어가 늘어가네 타일에 나오는 헬리콥터 에어 어 응 아 뭐해 너는 정말 개쌤이라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에어쇼 보러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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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사진은 머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ук 그래서 머리 좀 만들다가 손에 싸인펜이 너무 많이 묻었지 what 사진이 너무 멀리ạ 여기는 아이들이 못 밖에 한곳이야 그래? 좀 먹어보 넘어진다x2 넘어진다x2 넘어진다 여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? 그러게 투과이나 뭐 타고 들어오지 말라고 찾으러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거야 그래? 우와 물이다 아빠 여기가 바다야 바다 그래? 태국이 오니? 물이 많이 피네 뭐야? 고기들이 새우를 먹는거야 대단하지? 응 여기에서 하고 있대 이걸 같이 있는 곳이 여기야 응 어 여기야? 우리 지금 그 반대쪽에 와있어 그래? 과자 먹으세요 엄마 과자? 무슨 과자 있어? 이거 응 같이 먹자 일로와 고마워 과자 과자? 응 이거 가지 과자 맛있어? 응 저기 오네 여보 어 트랭이버 맛있지? 응 영환이 누나 왜? 이거 조개 아니야 과자야 응 언니도 알아 과자 엄마 너무 더워 엄마 너무 더워 여만이 누나 왜? 이거 쿠키 아니야 언니도 알아 과자 언니 아니야 연아 누나야 까먹어서 그래 연아 저기 봐 오 오 태극기 색깔이다 오 오 오 오 오 아 비행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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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극기 색깔이요 영환이 누나 비행기 탔어 누나 던구가 있어 영환이 누나 비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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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어? 그냥 비행기야 아 맞아 비행기야 진짜 하진 않던 게 아니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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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응! 나 이거 하나 타는데? 영환이 누나 비행기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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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? 응! 진짜 하진 않다는 게 아니지? 아! 어! 어! 엄마! 여기 자에 앉아서 먹고 싶었는데 요즘 저렇게 바다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요즘 바다가 아프대 맞아 여기 쓰레기 진짜 많이 버렸대 응 그래서 지구가 아픈 거야 막 비행기는 왜 안 오는 거지? 막 비행기는 없어 우와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이제 태극기가 위에 그려질 거야 네? 진짜네? 우와 태극기가 갑자기 새 배가 왔는지? 미인기로 태극기를 들고 왔어 진짜 태극기네? 태극기다 신기하지 응 근데 나머지 이런거구나 응 여기 있거나 하긴 봐봐 그래? 엄마 밥 먹자 우리 얼른 가자 태극기 왜? 불꽃축제 보고싶어 안 보고싶어? 보고싶어 응 우리 일단은 밥 먹고 불꽃축제 보러 가자 알겠지? 응 싫어 기다릴래 기다릴거라고? 응 아니야 밥부터 먹고 불꽃축제 보러 오자 다시 알았지? 밥을 빨리 먹을까? 응 밥 빨리 먹고 오자 어? 시작했잖아 시작했잖아 덩댕이 덩댕이 덩댕 어? 저기 끝에 저기 끝에 저기 끝에 깃발이 안 되는 배새가 훔쳐가고 있다 지금 어 맞아 잠깐 나 들어가면서 봤어 너 어디 재밌었어? 앙 진짜? 거짓말 집에 가자 해놓고 아 그거는 너무 더워서 그랬고 너무 더워서? 응 맞아 오늘 더웠어 나중에 불꽃축제는 보러 올거야? 앙 뭐해? 뭐해? 마리오 점프 마리오 점프? 마리오 점프? 뭐야 마리오 점프 계속하자? 응 너무 재밌어가지고 cular 설정 대 이리엄 롸 롸 이 롸 너